궁금해. 오이선이 형? 이 형님 요즘에 좋아한 노래 입니다. 화상 속이고? 화상 속에 그대가 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정말 유치하네요 그럼 치는 힘을 내릴 것 같습니다 김정일 아 깜깜 우리의 몸을 보이시기 깜깜 우리가 얼었어 앗! double 으 우와 가 Sammy 무대가慘cía 눈에 viol Zum 잘ні쩌어 B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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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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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배님들의 요리왕을 골랐습니다. 쿠킹 쿠킹. 지금 원우 군이 제가 생각했을 때 퀸이.. 퀸이맨? 퀸이맨을 약간 의심나는.. 퀸이맨이라서 지금 놀러갔어요. 그래서 일단 저렇게 결정인데 저희는 요리왕입니다. 하나 둘 셋. 요리왕입니다. 나 진짜 초등학생 때 진짜 좋아했어요. 초등학생은 저 몇 살이.. 초등학생이지. 하지만 저는 그 후에 초등학교 때 저도 많이 들었다는.. 노래가 좋아. 가사 뽑으러 가겠습니다. 쿠킹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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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같다. 저도 한 번 해봐야지. 제가 민정. 내 영자 친구는 나무이 이쁘다니는 다시 잘한다 내 영자 친구는 나무 이쁘다니는? 야. 마음이 더 힘드려나실래? 내 영자 친구는.. 내 영자 친구는.. 내 포인트 아 네 아니요 왜 저요 티미맨 티미맨 저는 티미맨 되겠습니다 저도 하고싶어요 제가 티미맨 제가 티미맨 티미맨이라고 하시는 분 아니요 아니요 저 저 진짜 잘합니다 저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잘해요 차 차 하나 내 여자친구 저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잘해요 야 나 빨리 제가 죽었는데 아니 아니 사과해 형 형 형 형 어디에 보는 건가 나 잘 나오나 나 잘 나오나 빨리 파트 나오자 저희 저희 저 티미맨이 아니에요 네 티미맨이에요 파도 없대 파도 없대 이것저것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이제 물도 못 맞추고 나 가장 인지 굴배 못해 너도 무서워하지만 너를 너무 사랑하지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을 좀 웬일인지 파트 안 나왔다고 어? 원우가 웬일인지 난 첫 파트야? 버스 난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운렀지 나는 기대했었지 굶고 굶고 너 굶어 네가 해줄 맛있는 저녁 야 동작 대박 이제 갈량 이거 못생겼어 제가 못생겼는데 흐흐흐흑 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흑 흐흑 대박 내가 못하네 금꼬 금꼬 여기서부터 딱 에라인이었어 제가 제가 티미매니죠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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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랬네 아 이거 플랫댕이 부어있어. 금꼬 금꼬 딱 그... 이렇게 해야지. 무슨 곡이야 너 이제 한 번? 요리왕만. 야! 수고야 수고야 수고야. 수고야 수고야. 너를 너무 좋아하지마. 너를 너무 사랑하지마. 정말이 되도라면. 결혼 좀. 야. 너 왜 계속 방해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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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이 아버님이 그랬지? 오 나 추가된다. 나 추가된다. 안녕. 근데. 감상이야. 감상. 여기. 두 사람으로. 저. 우가. 이거. 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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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거 우가우 같은 우가. 우가 우가. 우가 우가. 우가 우가. 우가 우가. 아 배고파 배고파야 난 좀 배고파야 안녕 아 진짜 안무하고 있었는데 저 노래 기대해주세요 좋아 파이팅 파이팅 미디야 난 사흘처럼 한다고 넌 넌 넌 넌 컨셉 존나 넌 넌 넌 네 이렇게 맛없어도 되나요 이거 사랑이 만든 건가요 그건가요 왜 안이네 부르네요 웬일인지 어느 날 조연적으로 한다며 너의 집으로 바라를 불린 웬일인지 어느 날 저를 초대한다면 멀찍으로 잠깐 꾸렸지만 이래 있었지만 근데 너무 안무 아는 거 같아 갑자기 생끔막이 뭐야? 웬일인지 어느 날 저를 초대한다면 멀찍으로 생끔막이 잘 안 돼 겨우 생끔막이 잘 안 돼 그니까 딱 Institute 예 accent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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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 내려야겠다 3, 2, 3, 4, 2, 3, 4, 1 아, 저거 네, 네 번 내려야겠다 그리고 다음은 시켰다 시켰다 이렇게만 써나 되나 도대체, 물건나 안 돼 이렇게만 써나 되나 되나 도대체 뭐가 나온 거냐 기름기의 땅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웃네요 또 내게 무슨 기미야 눈물을 흘리며 난 말이죠 머리에 탈락은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나 설리야! You should be my lady 오랜 시간 기다려온 날 노래가 울리면 매일 밤 기도했는데 이미 내 눈물은 다 버릇처럼 혼자 너에게 말하고 매일 밤 그렇게 불안했던 걸 때마다 이렇게 될 거라면 나는 좀 달라 넌 눈을 감아 빛이 없는 꿈을 꿔 저 그를 떠나 내게 오긴 Baby 제발 그 손을 잡지마 그 조심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날 돌아봐줘 내가 들리면은 너는 그런 명색을 함께하죠 어지 않기를 그렇게 난 내 뒷받지도 했는데 I'm a man in a dance 내가 안 되잖아 내가 내 뒷받침 너의 뒷받침 나의 뒷받침 너의 뒷받침 나의 뒷받침 난 안 되잖아 널 너무 좋아서 올해 울아 정말 이대로라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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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이렇게 맛있으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?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? 이런 게 있다면 또 눈을 흔들어 본 적도 먹는 게 맛있었더라도 웃네요 웃네요 또는 흔히 맛을 말해줘 맛 좀 어리에 달라고 잃어 소리 마시는 내 이름은 나의 존경 자기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자기야 많이 먹어 짚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숨은 소년은 한 번 해보자 밥도 못 해 국도 못 해 이것저것 아무도 못 해 남의 단골도 못 맞추고 간장의 치클렌즈도 구별 못 해 너는 너무 좋아하지마 너는 너무 사랑하지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좀 오!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좀 정말 이대로라면 약속해져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은 좀 약속해져 드디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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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